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라이프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 오늘은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샤르 드골 에뜨왈르 역입니다 이 역은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이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현대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일루미네이션과 많은 공연 포스터들이 스스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문화의 거리, 낭만의 거리 샹젤리제입니다 에뜨왈르 개선문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샤르 드골 광장에 위치한 에뜨왈르 개선문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1806년 장 샬그랭에 의해 처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1836년 드디어 국민들로부터 애국심을 고치하기 위하여 웅장한 모습으로 왕봉되었습니다 베트왈르 개선문은 1919년 세계제 1차 대전 종전 후 벌어진 파레이드에서 비행사 샬스 고드프로이가 개선문 아치를 통과하는 멋진 비행으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치욕의 역사로는 세계제 2차 대전 당시 시틀러의 전차부대가 개선문을 통과하는 개선식을 치렀습니다 이후 무명 용사의 무덤에 대한 예우로 아치를 통과하는 개선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에뜨왈 개선문에는 라폴레옹 전쟁 당시 모든 승전부와 전사자들의 이름이 모두 양각되어 있습니다 개선문 하부에는 승리, 저항, 평화, 출발 등 4개의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위하여 지금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샹제리제는 콘코드 광장 고벨리스크에서 샤르 드골 광장의 에뜨왈 개선문까지 약 2km의 거리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행복한 영혼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하여 샹제리제 거리의 카페에서 백신 접종 QR코드를 웨이터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샹제리제 거리의 카페는 실내와 실외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 테이블들은 거의 모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먹는 아침 식사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들이 시킨 아침 메뉴입니다 음료는 오렌지 주스와 따뜻한 코코아 그리고 두 종류의 크로아상이 나왔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직접 갈아 만든 생과일 주스입니다 프랑스 크로아상은 작고 앙직맞게 만들어서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프랑스의 크로아상은 버터의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맛있습니다 크로아상의 단맛은 카페 에스프레소의 맛과 어우러져 입안에서 샤르르 녹아내리는 맛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빨리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도 이 안에 즐거움을 남겼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너무 맛있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너무 맛있다 톡톡 터지는 오렌지 알갱이는 싱그러운 맛을 입안 가득 남깁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아침식사는 크로아상이나 너넛치를 카푸치노와 함께 가볍게 즐깁니다 독일 크로아상이 무거운 맛이라면 프랑스의 크로아상은 고급 버터의 향과 설탕의 조화로운 맛입니다 본 메뉴가 나왔습니다 혼합 곡물 토스트 위에 에그 스크램블이 올려져 있고 그 옆을 장식하는 베이컨은 영양의 조화를 이룹니다 소아은 멋진부터 케이크로알을 입히면 이제는 마무리로 크루츠 칵테일이 제공되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자란 과일은 깊은 고유의 향과 맛이 어우러져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은 조화로운 색으로 우리에게 자신들을 어필하며 우리의 뇌세포를 자극합니다. 확실히 그 질이 틀린 것 같애. 와 메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 너무 맛있겠다. 이제 추워서 왜 이렇게 추워? 샹젤리제 거리에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고급 상표와 알려지지 않은 아주 고가의 상표들이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점들은 손님들이 벨을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상점도 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는 마리드 메디치 왕비의 명령으로 1616년 세네강 주변의 세계의 오솔길에 나무를 심으면서 공사가 시작되었고 1667년 드디어 왕비의 산책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는 왕비의 산책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지금은 길이 확장되어 2km를 낭만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오 샹젤리제라는 샹송의 노랫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랑과 낭만의 거리입니다.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알지 못하는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나 그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계속 그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낭만과 사랑,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거리,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엄청난 배달을 기록하네요. 이 시각의 요리에 2016년 마션을 div hobbybed. 이 시각의 이유로는 ADK, 그는 다하이니 수업을 입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랑의 거리, 낭만의 거리에서 독일 라이프 스타일의 저는 티스맨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편을 꼭 기대해주세요 아름다운 한 편이 또 남아 있습니다